한국사 해설 강의 한국사 해설 강의 한국사 해설 강의 뗀석기가 있습니다. 그죠? 뗀석기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고인두를 축조했다. 청동기가 될 거고요. 계급 발생. 그죠? 다음 2번 철제 무기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무슨 시대야? 그렇지. 철기 시대지. 3번 빗살머리 토기를 사용했다. 신석기 동맹이란 제천 행사를 두었다. 고구려 5번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했다. 무리지어 이동생활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구별만 하시는 거예요. 해서 구신청철 구별하기. 1번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문제 2번으로 갑시다.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산수문의 벽돌이 나왔어요. 내가 내신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 그렇다면 이건 백제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산수문의 벽돌 자체가 백제 거거든. 근데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 가 국가의 수도였던 사비. 현재 부여입니다. 수도가 사비였대요. 백제지. 자 백제의 수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성 위례성이었죠. 어디로 옮겼게. 웅진으로 내려갔죠. 현재 공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갔다? 사비로 갔다. 현재 부여.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번이나 옮겼다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다. 이 유문에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해동훈성국이라 불린 나라 어떤 나라야? 그렇지. 바래. 그죠? 다음 2번 경국대전 편찬한 건 조선입니다. 왕 누군데? 성종까지 기억하세요. 조선 성종. 3번. 마한지역을 병합했다. 백제 여기 있네요. 마한지역 병합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래서 마한 변환 진환인데 마한지역이 백제가 됐고요. 변환지역이 가야가 됐고요. 진환지역이 신라가 되었죠. 이렇게. 3번. 독서상품가를 실시했다. 원성학 때. 즉 신라입니다. 신라. 독서능력에 따라서 삼품으로 나누는 거야. 상, 중, 하로. 이렇게. 5번.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다. 이거 조선입니다. 근데 조사해서 볼시자에 관찰할 탈자. 조사해서 보고 관찰해와. 이런 건데 이거는 개항기 때야. 초기 개화 정책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백제였습니다. 문제 3번 가볼까요? 자, 가왕주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우표에는 가왕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팔만대전경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전경. 아니, 잠깐만. 어떤 나라인데? 고려. 팔만대전경. 고려. 팔만대전경. 고려. 어? 아니, 팔만대전경은 누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야? 몽골. 밑에 보세요. 자, 강화도로 천도한 이 시기. 이 시기는 어? 어? 다시. 이 시기는 누가 집권했을 때야? 무신지역건대. 무신지역건대. 자, 부처의 힘으로써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영원. 즉, 몽골을 물리치려는 영원을 담아 제작되었다. 수많은 글자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서 당시 목판인세술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고려.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삼국사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누가 썼게? 김부식. 이 김부식이 개경판인데 이 김부식이 뭐였어? 묘청을 죽여버렸죠? 묘청과 정지상 등등의 묘청의 성형천도운동을 지냅했던 사람 김부식이야. 이렇게 보시고. 1번. 대종교가 창시되었다. 얘들아. 대종교는 개항기 때 창시되어. 개항기. 그러니까 조선 개항기 때입니다. 참고로 대종교라고 하는 건 나철이라는 사람과 오기호가 만든 자신회라고 있습니다. 나철, 오기호의 오적 암살단. 이게 을사오적 다섯 명을 죽이겠다고 만든 건데 한 명도 못 죽입니다. 나철이 너무 여야받은 거야. 분하다. 너무 분하다 해서 만든 민족 종교. 단군교입니다. 단군을 신을 모시는 종교, 대종교입니다. 다음. 3번. 혼민정음 창제에 대했다. 아, 조선이잖아. 세종대왕. 4번. 강개토대왕, 능비가 건립되었다. 고구려네요. 장수왕 때 건립됐다라고 그렇게 현행교육과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경주석구랑. 아니, 잠깐만. 경주야. 경주 얘들아. 신라.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문화 물어보는 거야. 마을이.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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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